반가워요. Shame Legacy라는 꿈프게임입니다. 기발자는 Fairship과 Revenant 게임이고 5월 30일에 나올거에요. 한번 같이 확인해봅시다 이 게임. C-Game으로 게임 시작. 보시다시피 한글이 있어요. 오케이. 까마귀네요. 숲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 있을까? 무슨 사건이 있다는 것이 확신한 것 같아요. 일어나자 여러분. 일어나자. 그래픽의 첫인상은? 괜찮은 편이네요. 오. 거기 불타고 있어요. 오. 그거는 안좋은 징조네요. 발작이. 우리 또 발작이 있다고? 발작이 있다고? 오케이. 네. 거기. 거기는 길이 아마 막혀 있을거에요. 한번 확인해볼까? 저는 뛰어갈 수는 없어요. 천천히 가야돼요. 비가 높고. 비가 높고. 네. 막혀있네요. 그럼 이게 어떤 게임인가요? 스팀에 따르면 쉐임레거스는 버려진 사이비 종교 말 배경으로 하는 1인싱 서바이블 호러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인싱과 찰초를 통해 생존을 시도합니다. 퍼즐을 풀으면서 여러분의 괴롭히는 미스터리를 미스터리를 풀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 게임. 이 영상. 나올 때. 출시 날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있으면. 공포게임에 관심있으면. 한번 스팀에서. 이 게임. 확인해보세요. 전. 오. 거기가. 오. 무슨 라이트가 있네요. 허. 오케이. 누가 이 나무에. 이런 조명. 걸리는 거였어? 또 빨작이. 거리나요? 허. 누가 왔어요. 저 친구 누구지? 허억. 누구야? 차잰입니다. 차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흉내된다. 자신에게. 이 집에서. 아버지의 법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에서. 태어났어요? 오케이. 우리. 이 말에서. 태어났어요? 오케이. 우리. 태어났어요. 컴온. 일어나자. 할 수 있어요. 오. 나무에 이. 나무에 이. 태어났어요. 웨이크필드 마을. 웨이크필드 마을. 어디였을까? 이건 벤시였을까? 어. 계속. 여기에서. 너무. 그 곳이. 저한테. 물로 CIA. 내 말이야. 스미트. 카펜트리. 웨이크히드. 아. 그냥. 말아. 그 쪽이예요? 카펜트리? 아. 그냥. 그럼 그냥 한번 여기로 가자. 여기는 무슨 집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을에 왜 전기가 없을까? 아주아주 멀리 있는 옷을 옮길 수 있어요? 아하 마우스 이동 물로 엿보기 아 오케이 좀 어렵네요. 큐 나가자. 이 게임은 그냥 무슨 괴물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적이 누구인지 몰라요? 저가 불타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할 수 있어. 힘들어! 으아! 오! 우리 아 우리 팔 좀 봐요.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거기로 먼저 가자. 으아... 으아... 오! 누가... 누가... 혹시 누가... 사... 살인당했나? 당신... 당신 괜찮아요? 당신... 괜찮아 보이는 것이 아니네요. 하이구! 오케이 피터. 오! 여기로 계속 가자. 오! 우리... 우리 딸? 띠어 가자 띠어 가자 띠어 가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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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당신 누구야? 오케이 띠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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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띠어 가자 가자 아이스써 앉기 빨리 빨리 어 어 여기? 여기있어요 으으으으으윅 왜 갑자기 다른 버튼으로 해야돼요 어허 어허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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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오케이 우리 캐릭터 뭐 말하고 있는지 아유 못 알아들어요 어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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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납 나..나..나..나..나쁜 년 오케이 어..어떡하지 어 여기는 좀 위험한데 적어도 불맨 사라졌어 일단 이건 약간 무슨 조각처럼 보이는데요 계속 하자 점프? 아니.. 먼저 그 녀석 그리고 이제 놀라운 여자 여기 뭐지 음..나이야말로 알고싶어 아 옆걸음질 해야되요 어 거기 누가 있는데 어 거기 누가 있는데 어 어 거기 누가 있는데 아 그래요 그냥 선비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무시하자 그냥 무시하자 지나가서 무시하자 이상한 소리들 엄청 많이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 어 오케이 우리 저희 저 애들이 우리 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그 발작 때문에 기억상실인가요? 아마도? 그 다 약간 자연스럽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네요 올라가자 어떤 버튼으로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저 왠족 밑에 있는 그 버튼 무슨 말이야 아 작은 소리 중간 소리 큰 소리 아 아 오케이 아 얜 우리 쪽으로 온 거야 그쪽으로 갈까? 그쪽으로 갈까? 얜 여기로 보고 있는데요 얜 여기로 보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 못 봐요 왜 우리 못 봐요 왜 우리 못 봐요 아 오 나이스 이 하나 더 있나 이 하나 더 있어 오케이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쪽으로 보세요 계속 그쪽으로 보세요 네 네 그쪽으로 보세요 또 누가 있어 이게 뭐예요 오케이 이건 좀 아 아 오케이 이건 좀 엊 잘했어 여러분 지나가죠 너는 생각해봐요? 오케이 나가자 오 shit 오케이 흐흐흐 흐흐흐 오케이 오케이 지난 잭포인트로 한 번도 휘봅시다 너는 뛰어내면 돼 하하하하 하하하 줄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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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오케이 우리 지금 여기 여기 피트송이 있네요 여기로 여긴 내려갈 수 있을까 아 오케이 저절로 내려갔어요 와 아 아까 아까 그 여자가 아니야 뭐해 오케이 야 야 하하하하 이건 오케이 이건 공포보다는 좀 웃겠네요 으으 오우 다행이네 약간 약간 하하하 오우 그 약간 그 공포게임보다 그런 walopt gossip 약간 코미디게임네요 예 보니 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는다 칭 오우و 저 여자 죄송합니다 이마 이곳은 여기가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왜요? 오! 포바작이에요? 내 목이 다 힘들어요 지혜요!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 여긴 사람들이 좀 엄청 많이 죽었는데요 어 어 무기인가 무기에요? 아 아 우리 우리꺼야? 지팡이 부축합니다 어 이거 열 수 있어요 나이스 아이고 진짜 복소리 매달 오케 뭐하고 있지? 오케이 말이 돼요? 지금 혹시 저 못 열 수 있나? 아 지금 이거 열렸어요 음 아 아 뭐 여러분 이거 쉐임레거시라는 게임이에요 이 영상 보니 게임한테 관심이 생겼으면 한번 스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또 아 아 뭐 아 뭐 감사합니다.